일단 감정 모습이 등장하기 전까지는 감정을 굉장히 배제하려고 노력을 했고 이게 저도 말투가 조금 특징이 있는 편이다 보니까 어떻게 연기를 해야 되는지 감독님께서 많이 여쭤봤었던 것 같고 그래서 푸시 녹음을 하고 나서 또 이게 어떻게 쓰일지 굉장히 궁금했었던 것 같아요. 그런데 영화상에서 누군지 잘 드러나지 않을 정도로 감독님께서 잘 표현을 해주신 것 같고 우선 창훈우 씨 같은 경우에는 저도 같이 연기를 해보는 건 처음이었는데 모두가 그렇게 느끼듯이 굉장히 멋지다, 잘생겼다 이 느낌을 받았고 연기에 대해서 굉장히 진지한 태도로 임해줘서 저도 같이 긴장하고 연기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.